대체 누구야 당신? 나는 죽은 서동헌이고 죽은 서동헌은 나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기분이에요 난 그게 너무 무서워요 모든 걸 또다시 잃게 될까 봐 대체 제 마음 죽었다고?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? 어떤 선택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선택은 사람을 죽이죠 누가 아버지를 쫓고 있었어 이제 와서 아버지를 해치려 할 사람 12년 전 사건을 묻어야 하는 사람 모두 그 놈 치자 막을 겁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무슨 일일이 되잖아 그게 내 친구가 왔어 장애acht에 있는 친구가 신경인데 서가 사라진 자기가 있었어 사라진 자기가 사라진 자기가